둘째는 나무로. 지민! 벽돌로 지었죠? 막내가? 정답. 말하십시오. 질문 끝까지 들으세요. 근데 짚지도 않고 바로 아는 이게 그 클라스. 맞지 맞지. 아, 아는 사자분이 다 짚어가지고. 아, 보고싶네. 칼란 들었어요? 친구야. 여기 이펜트 정감 있어. 뭐야. 뭐야. 나 그거 보여줘. 뭐야. 역시 옛날 사람이네. 진짜. 아무, 아무. 야, 그냥, 그냥. 아무, 아무 헛소리나 해봐. 바보야. 신이 형도 미사하게 흐러놀려볼게요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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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키 한번더 봐주세요. 어, 네. 으아. 어이구. 제, 제이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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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키 한번더 봐주세요. 이쁘땅. 제이케 한 번 더 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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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케 한 번 더 봐주세요